동화나라 혼돈의 세계 각각의 힘을 가진 9개의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곳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평화는 곧 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땐 바람의 계곡이 사라지려 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누비스, 너의 뜻대로 두지 않겠다 동화나라의 주인은 나, 눈의 여왕이다 모든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눈의 여왕의 마법은 평화롭던 요정마을을 덮쳤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요정들은 모두 얼어붙어버렸습니다 루시, 너만은 살아야 한다 결국 전 홀로 살아남았고 스스로 봉인되었습니다 러너들이여, 눈의 여왕을 물리치고 저를 구해주세요 부디 바람계곡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러브로 하 carrier 러브로 하이 러브로 하이 러브로 하이